히힛 더블 하는거 본게 로우랑 샤인밖에 없지 콤보 뭐가 제일 좋지? 콤보 이상해 아 짓그린! 아 뭐야 콤보 뭐야 아 우리 싸니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즈미로 카즈미로 조시 만나면은 좀 거슬려가지고 내가 조시 골랐어 아 카즈미로 조시 좀 답답해 그니까 카즈미가 성능에 비해서 조시 좀 까다로워 조시가 원투파생기가 좋고 이래서 카즈미한테 개싸움이 안멸리거든 아 로우는 좀 다른 케이스고 로우는 대신 기술이 좀 잘 피해지는 편이니까 로우는 대신 기술이 좀 잘 피해지는 편이니까 카즈미로 로우는 적에 못뛰우기도하고 그런게 좀 있어서 앉아 있는 걸로 킬을 어떻게 판단을요 ㅎㅎ 샤드위트 핫 맞아요 이게 이득이 플러츠 칠이에요 퇴쇠할때가 됐죠 울산아 약간 퇴쇠 느낌 나지않냐? 어 퇴쇠 그렇지 아아 까 조씨한테는 애매하면 퇴쇠를 하기가 더 어려워 조씨 아 로우도 마찬가지지 조씨 로우 근데 이제 로우는 이제 하이킥 컷치면은 후딜이 좀 큰 편이거든 그래서 하이킥은 좀 못하게 만들어주고 원투를 조심해야지 오 방금 약간 무중이 붙었나 아 안되죠 아 왼발이 아닌데 저거 와 대박이다 저거 쩌한데 조씨 오빠 잘피해져 잘피해져 아트라키너님 안녕하세요 저요 좀 좀 쉬었어요 집에서 징글징글도 꺼리고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그타도 하고 좋게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오우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폴 서브스크라이브 땡큐 빵 하단이다 아 흘렸는데 짧았어 시크릿으로 마무리한다 시크릿 시크릿 야 몰싸네 이거 알지 하 아니 내가 조시를 왜하냐면 시크릿형이 어제 새벽에 연락왔어요 머함 점점점점 시크릿형이 원래 약간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약간 그 타이밍인거같이 쿨타임 오랜만이지 너무 착해 아 역시 조시가 카지마한테 있잖아 좋은거같애 상상으로 조시 쪽이 조시 조시가 힘들거요? 조시가 스티브한테 조금 힘든거같고 많이 나니 조금조금 조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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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좀 힘드지 않나 로우가 근데 불리한게 어디있겠어 조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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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게 조시가 아 뭐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 진짜 콤보 손가웅만 기다린다 아 잘 못들었어 가자 시크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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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야? 아니요 콤보나 카운터나 했죠 이게 얘도 카운터나야되고